응 아! 교관 선생님! 자기 때문에 이게 뭐야? 가뜩이나 학기 말이라 바쁜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? 저 때문에 다치신 거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너 앞으로 무조건 나한테도 말 높여?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싫으면 누나라고 부르란 말이야 알았어? 내 생각엔 걔가 너한테 누나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무슨 이유? 난 내 여자니까 저 돌들 좀 집어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? 무슨 내가 살이 좀 짰나? 저기! 내가 살이 좀 짰나?